힉힉힉 오늘은 이 소스의 소스와 소스는 더욱더 맛있어요 신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소스는 소스에 계란을 준비했어요 소스는 소스에 대신 먹으러 가고 싶어요 소스에 넣는 기름에 넣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마카롱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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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아삭아삭 마요네즈 아삭해요 마요네즈 초콜릿 초콜릿 닭다리 닭다리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짭짤해요 새콤달콤을 쓰지 않았어요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beginnen zij 바삭한 고기 목이 너무 좋아요 바삭해요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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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